자, 저 아저씨 잡자. 석진이 형은 왜 약해? 야, 저 형은 왜 자꾸 살아? 아니, 저거 뭐 하는 거야? 형은 뭐야? 여기 뭐 사극 찍는 거야? 내 어깨 쓸쓸 치는 자. 바로 무덤으로 갈 지어다. 아니, 이거 분장심이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훈민정 엄마는 내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마라. 예? 훈민정 엄마는 내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마. 어? 형, 그냥 석진이 형한테 다시 분장 딴 거 볼래요? 분장 딴 거 볼래요? 분장에 또 있어? 저 형은 뛰면 다시 딴 분장인데 볼래요? 사실 저는 이거 좀 지겹거든요. 오케이, 와. 네, 딴 거 하자. 그래요? 네, 분장 딴 거 보시죠. 왜요? 나란 말쌈이! 없어, 없어. 중국의 나라! 나란 말쌈이! 없어, 없어. 중국의 나라! 서로 문자 바로! 잠시만요. 사마띠! 아니할 새까지 해? 해 말아. 아니할 새까지 해? 형, 그냥 껴버리자. 해 말아. 뭔데? 그냥 한 거야? 해 말아. 그냥 한 거야? 그냥 뛰어버려.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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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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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진짜. 아니 뭐. 아니 왜 그런 거 아니야? 그걸로 끝이야. 아니 왜 무서운 척 했어요. 왜. 내가 도와준다고. 진짜 이거 끝이야? 석진이 오빠 아까도 아웃되지 않았어요? 내가 듣기로 아까도 석진이 오빠 아웃됐는데 뭐지? 석진이 형 빨리 딴 거 분장하고 봐요. 이거 지겨워요. 분장하고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가방에 분장도구야. 분장도구 분장도구. 아니 이게 다라고? 아웃이야? 아이 씨. 바뀔 때 됐어요 바뀔 때 됐어. 깜짝이야. 야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나 이제 보진도 없어 마지막으로. 끝이야. 너 혼자야? 왜? 왜 편을 안 내는 거야? 편 밖에 안 나와서 편을 안 먹어야죠. 편을 먹겠어요. 거짓말. 쟤 강하나. 쟤 왜 저렇게 갑자기 오지? 양사자. 세찬이 형다. 저쪽 또 누군가? 재석이 형. 석진이 형. 석진이 형도 아직도 살아있나? 자, 형 들으세요. 형, 그냥 발표해 주세요. 발표를 한다고? 안 돼, 안 돼. 나 안 들을래. 네? 아니, 형 무슨 처녹력이길래? 너의 처녹력은 뭐야? 뭘 나한테 쓸 거예요? 너의 처녹력은 뭐야? 뭘 나한테 쓸 거예요? 아니, 너의 처녹력은 뭐냐고. 잠깐, 죄송합니다. 거기 먼저 가셔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의 처녹력은 뭐야? 잠깐만, 죄송합니다. 거기 먼저 가셔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다리고. 제가 너무 몰입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죄송합니다. 아, 너무 왜 미리 얘기를 안 해줘? 형, 회사 최악이 형. 회사 최악이 형. 회사 최악이 형. 왜 미리 얘기를 안 해. 너의 처녹력은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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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